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유포한 신원 미상의 인물을 명예훼손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